구랍니다 아는 지인이 술만 먹으면 불법 오락실 빠칭코에 돈을 다 쓰더라 여러번 말해도 가진 돈 모두 다 꼬라박으니 오락실까지 찾아가서 말렸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형이 나를 많이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 이거 존나 나쁜거야 니가 뭔데 저 사람 돈 쓰는거에 참견하냐 그때는 이말를 듣고 욱해서 싸웠는데 조금 더 살아보니 그 말이 맞는거 같다 내일에 집중하자 당겨 3일에 1kg씩 59kg 될 때까지 프롬 네거티브 훈련한다 니 먼저 당겨라 올라가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와 올라가 천천히 내려와 근데 이것보다 더 천천히 내려와야 합니까 턱 프론트레버 네거티브 훈련한다 올라가 천천히 내려와 근데 프론트레버 훈련할 때 팔꿈치가 완전히 쫙 펴진 상태여야 합니까 대답죠 3개 정도 하면 힘을 다 쓰는거 같다 힘이 떨어질수록 팔꿈치가 많이 잡힌다 하나만 더 올라가 밤공기 좋습니다 여기 개똥이 왜이렇게 많은데 카지노 불빛 이쁘네 이쁘네 뭔데 목욕탕 이거 참 대한민국 아름답다 아름다워 호떡 만든다 손에 기름 바르고 반죽 펴고 설탕 넣어 잘 오므려 준다 기름 살짝 두르고 호떡 올려 눌러 완성 니 뭐 돌을 구웠나 라면 먹네 라면 먹네 호떡은 사먹는거다 들어오네 아 빨리 들어와 아니 들어오시라고 저거하면 밥있다 저거하면 밥있다 밥먹으라 밥이 좀 줄게 그다음에 사먹은 pół 밥줄게 진짜 줄게 빨리 들어가면 목이 들어온다 우리한테 completo 나는 스ёт sentido 지금 길을 가는데 동류가 쓰러져 있더라 사미를 안칸시